자 토요라이딩 간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크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루프입니다 네 토마스입니다 루피입니다 루피님 오늘 앞쪽 브레이크가 없어요 대단한 내공입니다 안녕하십니다 하루입니다 내공입니다 저는 1프로입니다 지금 살짝 이수비가 오고 있어요 자 축축이 코스입니다 여기 뭐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가 많이 쌓여있어서 우리가 한동안 못왔어요 산에 있는 나무를 뭐하러 가지치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는데 루피님 한방에 끊어버렸습니다 길막토마스님 출발과 동시에 막았어요 또 몸으로 막았어요 이제 오축이 도전을 하시는데 오 오축이 자 신님 추리 어 좋아요 성공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자 앞브레키가 없는 루피 선수 앞브레키 때문입니다 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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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약했어요 배가 약하다 배가 좋습니다 올라를 갖고 경로를 또 이탈했어요 아 아 지금 어떻게 하는거죠 길막토마스님 정조로 유명해요 길 오 깜놀 깜놀 루크니우 이거 이제 한방 예상해 봅니다 자 루크님 이거 한방에 아 역시 한방입니다 두방 아니에요 한방이에요 같은 루시에요 루피님 오 오 오 같은 루시에요 아 아 아 아 브레이크가 승신구리님 여기가 앞에 커피컵 참 인상적이네 다스님 땡입니다 자 간만에 뿌리뿌리 코스입니다 경통 코스로 들어갔구요 오 한방인가요 한방이네요 한방이네요 아 따시님 겁나 늘었어요 실력이 따시님 하는 꼴을 못보는 겨울빛님 좋구요 성공입니다 하늘 꼴을 못봐요 따시님 하늘 꼴을 못봅니다 좋아요 오 마지막 아 나름 그래도 있어보여요 명리한 프레이로 들어갔구요 오 가비없게 성공을 하네요 오 대단합니다 이 코스 간만에 왔구요 코스가 많이 험해졌는데도 전부 잘되는 분위기에요 토마스님도 영리하게 왔구요 오 토마스님 성공입니다 오 오 길막 토마스님 성공했습니다 오 길막 토마스님 성공했습니다 그님 뭐 이거 한방으로 예상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징싱구리님 간만에 오엑스쿠소를 왔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소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싸놔갖고 여기를 모다 썼어요 저 뭐하러 산에 있는걸 가지치기를 하는지 나 진짜 이해가 나요 뭐 소나무가 뭐 고급 소나무도 아니고 왜 세금을 이따구로 쓰지요 아 나 미치게 징싱구리님 닉만 봐서는 구리 수산시장 사장님 같은데 구리 안살아요 징싱 구리구리 세모 오 오 오 오 오 엑스로 올라갔어요 뒷바퀴 기준이에요 엑스 올라갔습니다 아프레키 없는 루피님 엑스 오 오 야 아 애매합니다 어 이게 뭐야 짜신님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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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제 역광이라서 자리를 이동했어요 촬영하는 장소를 길막 토마스님 연습하고 연습? 해 카메라죠 막고 뭐든지 막아요 발이 벌려 발이 벌려 발이 벌려 발이 벌려 발이 벌려 아 여기가 쓰바 이거 불편하네 으으우씨 미꺼워 됐어 가면 돼 됐어 가면 돼 오오 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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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님, 별 도전합니다. 별 도전하면 세 개에서 두 번째 성공하는거예요. 엑스 성공입니다. 오 도전합니다. 발이 저기 닿았어요, 페달이. 그럼 세 개에서 두 번째예요. 엑스 토마스님, 가끔 올라는 가요. 가끔 올라는 가요. 올라는 가는데? 다시님, O 도전합니다. 오! 동작 좋았는데. 과연? 몸사벽이네. 박스님도! 하다보면 돼요. 점점 열기가 뜨거워져요. 좋아! 저번에 성공하지 않았어요? 오르바노사업. 좋았는데. 루크님, 한 단계 내렸어요. O 먼저 도전합니다. 꼬리를 살짝 내리는 루크님, 과연? O는 쉬울 것인지? 쉽지는 않아요. 박스님! 좋아! 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오! 아직 성공 못했어요. 과연? 좋아요! 아! 자, 겁나 들이댑니다 오늘. 세모에요 거긴. 성공해도 세모에요. 아, 용감해요. 아, 용감해요. 아, 용감해요. X하고 O는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상당해요. 다들 이제 O, 쩔쩔매는 O. X는 그냥 됐는데. 오마이갓! 루크님, O 도전합니다. 쏙쏙쏙쏙발. 오! 올라오면 갔어요.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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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딱시님! 쏙쏙쏙발 쏙쏙쏙! 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오! 성공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성공하면은 부담이 커져요. 그래도 할 수 있다. 루크님! 루크님! 하... 하... 같은 루시에요. 오! 엄청나구나. 바위 부서지게 했어. 바위가 부서지게 했어. 방금 개가 한 마리 지나갔어요. 좋아요! 올라가는 갔어요. 으! 엑스! 성공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ㅆ... 옳!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앗! 에스! 어! 성공해여! 성공해여! 가려서 잘 안나왔는데 성공했습니다. 겨울비님 5코스 아 거기에 세모에요 세모 세모 간만에 19분 코스에요 간만에 왔어요 한방인가요 한방인가요 야 이렇게 그동안 겁나게 들은거에요 자 따시가 하는 꼴을 못보는 겨울비님 출발했습니다 정신구리님 전기자전거 없죠 네 없어요 토마스님 저거 아프겠다 아니 가만있어봐 안닿땐 어 좋아요 살렸어요 과연 야 이제 필살기 호핑이 좀 살짝 약한데 루쿠님 잘 들어왔어요 아이야이야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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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구리님 정면으로 폭폭 흘러가네 아 진짜 어 고맙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니 루쿠님 아 잘 들어오고 아 거기가 쉬운가 보다 없어요 아 없어요 루피님 그냥 가운데 치고 루피님 요렇게 들어오면 제일 좋아요 아 그렇게 들어오면 좋아요 좋아요 또 뭐갔고요 아유 다가갖고 뭐야 아 입바퀸만 이렇게 안해 없어요 또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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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요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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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바깥도 루쿠님 루쿠님 의외로 또 이게 의외로 약한 모습 루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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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바로 꺾었고요 좋아요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싱싱구리님 빛따라오는데 싱싱구리도 성공입니다 아 치고 좋은데도 했다 치고 멋진데도 했어 좋아요 아 그렇게 해도 되나 아 그렇게 해도 되나 카스님 다이쓷 어ере 나이스 오우 좋아요 어떻게 꺾죠? 좋아요! 어 꺾었어요! 아... 들어가면 되잖아요 파워... 힘이 되니까 좋아요 아... 제일 좋게 들어왔는데 루... 루크님 참 미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미션입니다 상급 미션 루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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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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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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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씨...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 어제 Cheers 한방에 성공입니다 주식우리님 조향이 좋아야 돼요 빠르지 않나요? 경로이탈 호흡 가시닙 바로닙 루크님 여기서 그냥 직선을 해야 되는거지 어 꺾었어 아유 너무 빨리 꺾었어 망우산에서 똥꼬 박아보신 루크님한테는 유리한 코스 되겠습니다 똥꼬 박기 파들은 똥파리라고 부르고요 해머링 하시는 분들은 해파리라고 불러요 저희가 따신님은 이제 해파리 해머링파 해파리에요 따신님 어 잘 꺾었어요 쳐줘요 성공입니다 누구하는 꼴을 못보네 통과스님 루피님은 이제 똥파리에서 해파리로 전향을 했죠 옛날에 똥꼬 좀 박다가 늘상 얘기하지만 안장 끝에 항문 좌우로 정렬 이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똥꼬 박아 이러는데 이분은 무슨 판지를 모르겠어요 막가파 싱싱구리님은 이제 전통 똥꼬파 되겠습니다 똥파리 아 경로이탈 똥꼬 좀 박다가 해머링으로 전향한 해파리 오 좋아요 아 사스님 망호산에서 똥꼬 박기로 재미를 많이 보신 분 좋아요 이번에 아 재미를 못 보시네 사스님 앞으로 더 와야되요 좋아요 올라갔어요 많이 갔어요 좋아요 해머링 좋아요 상대적으로 똥꼬 박기가 유리한 코스 되겠습니다 똥꼬을 받고 저건 뭐죠 잘 보세요 로코님 로코님 많이 갔죠 잘 받고 있어요 그렇죠 똥꼬 박기가 유리한 코스 되겠습니다 성공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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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할 수 있어 똥파 똥꼬 박기 봐 똥파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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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 자 버테리가 간당간당이에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버테리 자 앞에 앉아 앞에 좋아요 일단 갖구요 어떻게 꺾죠 어떻게 꺾죠 못 꺾어요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아 거의 성공 잘했어요 징싱구이 저건 어려워요 저건 어려워요 바로 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휴 아 징싱구리님 좋아요 이번엔 좋아요 이번엔 좋아요 좋아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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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땡입니다 좋아요 잘 올라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힘 잘한다 멀리 봐요 멀리 봐요 멀리 봐요 멀리 멀리 좋아 좋아 어 좋아요 좋아요 잘한다 좋아요 그냥 그냥 가 자 하루님 갑니다 가요 그렇지 없어보이는데 아 자 이번에 성공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만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